이 노래 뭔가 약간... 야릇하다 고요한 침묵이 흘러 다른때도 쳐다보지만 이렇게 나만 바라보지는 노래 뭔가 야릇하지 않나? 이거 가사 대박이야 2절도 남은 피자 두 조각 우리 입술 사이에 늘어지는 치즈와 함께 또다시 알 수 없는 표정과 처지는 락 처지는 락 이건 뭐 완전 참을 수 없는 상황이지 피자고 나발이고 안되겠자 피자를 먹는데 뭐라는 거지? 노래는 좋네요 하는데 아 피자를 피자고 나발이고 아 아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피자 먹다가 눈이 맞은 거야 피자 먹다가 눈이 맞은 거야 쭈욱 치즈 늘어지면서 눈이 맞은 거야 피자고 나발이고 미치해 피자고 나발이고 피자고 나발이고 별 생각 없이 들었었는데 도하가 해석해준 뒤라 뭔가 야릇해지 이거 야한 노래야 아까 그 노래 몰랐어? 이 노래도 야한 노래잖아 소식 Anybody 이렇게 이 노래도 공주의 본인도 좀 꺼솔 참 제발 이 노래도 이 노래도 그런가 처음으로 기억나는 시몬데 19살 이하는 진짜 보면 안 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하신들 있지? 안 돼